여우와의 괴를 여우와의 괴를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리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우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소권재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호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니라 아멘 꿈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단임 목사님의 배려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임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소명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을 강건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오직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우리 단기선교 네팔팀이 청장년이 잘 사역 감당하고 어제 건강히 기국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또 네팔 지역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두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영화부, 유화부, 유치부가 오늘까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또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이제 수련회를 할 텐데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와 또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또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할 때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고 기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이 식민지 개척에 온 힘을 쏟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노예 상인들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생포해서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팔아넘기는 이른바 노예 무역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민족이 유럽의 노예 상에 의해 전 세계로 팔려나가게 되었는데 유독 아프리카의 마사이족만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사이족, 붉은색의 상징 이 마사이족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흑인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생포되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왜 유독 이 마사이족, 이 민족만, 이 부족만 왜 팔려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이들의 용감 무쌍한 민족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사이족의 남자는 15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루어야 합니다 15살 이들의 성인식은 무엇이냐면 들판에 나아가서 맨손으로 사자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사자를 어떻게 죽이냐면요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흥하고 입을 벌리겠죠 그때 양쪽으로 날카로운 단돌을 가지고 그 사자의 입속에 싹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고통으로 신음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 일에 성공을 하면 이제는 마사이족의 전사이자 또 어른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의 밥이 됩니다 마사이 남자들은 이 마사이족의 남자들은 누구나 이와 같은 목숨을 담보로 한 성인식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사자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자를 마사이족의 밥이다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다른 여타의 민족들에게 있어서 사자는 어떻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주랭랑을 쳐야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맹수이지만 이 마사이족에게는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사이족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용기의 비밀입니다 똑같은 사자이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 사자에게 이기는 것은 물론이요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를 믿는 너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나나 별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소금 소금이 들어간 음식과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소금이 들어간 음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맛을 돋아주죠 그리고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도 채워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는 음식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칠흑같이 이 어두운 방에 작은 촛불이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내 이 어두웠던 공간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빛은 분명 어두움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성경 레기를 보면 수많은 제사의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양과 소들이 죽게 됩니다 또 제물로 태워집니다 이 레기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피의 제사를 통해 거룩해지는 것 바로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구약성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어떤 고등학생이 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랩을 하냐면 이렇게 랩을 합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세상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하면서 나는 예수쟁이라고 노래를 찬양 이렇게 노래를 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바로 예수쟁 세상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하고 내게 뭐라고 모욕해도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과 이 사무엘상 이 초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레셋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서 별 다를 바 없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둘 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면 불레셋의 제사장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구별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무엘상 초반에 기록된 이 불레셋의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레셋의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중심적인 믿음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오늘날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교회도 다니고요 수많은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경계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바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판단하고 그것을 행동할 때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쭙는 것 내가 나도 교회 오래 다녀서 다 알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내 생각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늘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여쭈어봐야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또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것보다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사랑하는 남편 또 아내 우리 부모님과 자녀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섬겨야 되죠? 날마다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마음에 감동되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시킬까봐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될 수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싶고 나처럼 이렇게 포기하고 두려웠던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시작하실 거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원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내게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과 가정과 일터와 나아가는 그곳에서 늘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본성이 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이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그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루셋은 여호와의 괴 즉 그 법괴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블루셋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과거에 고대 근동지방의 초강대국이었던 그 애국의 신들을 열 가지 장으로 물리치고 또 홍의 한가운데로 수장시켜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 그 여호를 우리가 크게 이겼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법괴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두었냐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순종하는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 법괴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어떻겠습니까? 의기양양했고 개선 장군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이 전리품이었던 법괴를 블루셋 신장 안에 두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다음 날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이 법괴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줬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 두 번째 날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 목이 끊어지고 두 팔이 끊어져서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 지방에서 발생하자 블루셋 사람들이 블루셋의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 법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방법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말을 들은 블루셋의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거든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여호와께 속권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기 말씀이 의하면 이 속권제는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죄가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서 손해배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 바로 속권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블루셋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또 블루셋의 거민들이 독한 종기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자신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신인 그 여호와 그 여호와까지 이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블루셋의 사람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셋의 사람들은 이 블루셋의 제사장의 조언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블루셋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권제를 드리며 머리를 스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블루셋의 거민들이 여호와께 속권제를 드린 이유가 3절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권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이 지금 읽은 3절 말씀에 의하면 블루셋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권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병을 낫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많은 블루셋의 사람들이 극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재앙의 손이 왜 블루셋에서 옮겨지지 않았는지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나타난 대목입니다 블루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속권제를 드렸던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병낫기 위해서 이 고통이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 고통의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블루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무슨 이유로 드리고 계십니까? 한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블루셋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라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또 신 중에 모든 신의 신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인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런 핵심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블루셋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잘 되고 이 삶의 고통이 끝날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세상과 구별됨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물들어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초라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될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린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봉사도 합니다 많은 곳에서 섬기고 꾸준하게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11조 천만원하게 하여 주옵사사 되게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천만원 내놓고 나머지 돈은 누구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참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욕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끊어집니다 이 땅의 것을 붙잡지 마시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며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또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할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잘되면 그곳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 가정이 평안하면 그곳으로 만족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물든 바로 병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기울이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에 보금을 선명한 보금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가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쭙고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었어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진 자들이거든요 또한 영혼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회복합시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라고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질병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핑계 삼아 기도하지 않냐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져가는 내 모습을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저도 휴가 때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슬슬 막 눕고 싶고 집중도 안 되고 애들 뛰어다니니까 애들 핑계 삼아서 그냥 누울까? 아니면 그냥 막 바깥에 한번 나와서 물에도 한 잔 마시고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내려가지 마시고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모이셔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못하러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아니 못하러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예배를 드려 애들 시험기간이잖아 고3 학생들 공부해야지 왜 교회를 데리고 가세요? 그 시험 아깝게 그래 좋은 대학 보낸 다음에 그때 가게 해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세요 나의 자녀도 원하시고요 나의 부모님도 원하세요 나의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서 내가 먼저 예배자로서 성공해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배의 목숨 것이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단은요 우리에게 빈껍데기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해요 그래 교회는 가 헌금도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앉아있다 가면 와 봉사도 하지 마 못하러 봉사만 해 그냥 말씀만 듣고 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려주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으로 섬기기를 그런 마음이 갖게 됩니다 봉사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나아가셔서 나아가셔서 주님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적 열심과 헌신 그 선행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은 많이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길이오 방법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 지금 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다섯 가지씩 기도 제목을 적고 3분 동안 기도하는 1호상 감사입니다 감사를 적다 보니까요 너무나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냥 지나갈 것도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시고 가정과 또 우리 가정교회에서 그런 나눔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크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사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며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로말미야마 내 모든 삶이 내 영혼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연약한지라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죄인의 길에서 하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실수로 죄를 짓게 되면 그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줄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이 질문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갑니다 반면에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영향력 아래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호출하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졸라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협박도 해요 도와주실 거 말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인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향력 아래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어찌 어리석은 인생의 영향력에 의해 자지우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석화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영적 재산입니다 환경과 조건 그리고 개인적인 기호와 편리성 시시각각 변하는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또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주절주절한 암송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목에 칼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칠게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순금처럼 아니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면 바로 여호수아와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외에도 자기들에게 여러가지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머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바할신이 아무리 너희에게 풍요와 다산을 준다 할지라도 사실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세상에 그럴듯한 유혹 앞에서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 또한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또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극렬히 타는 그 풀물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에게 왕이 기회를 줍니다 지금 절해 절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저 같았으면 아마 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숨어가지고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 이건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을 들어보니 참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앙의 잔재가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세상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신경 안 써 이것이 나의 정체성 예수 믿는 예수쟁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세속화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 중심적인 그 신앙생활이 끊어져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서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믿음에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참 고민하고 힘들고 주저하게 만들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엎드려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한 집사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찬양을 주셨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 느린 듯 해도 더딘 듯 해도 기다려주고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살아줄 수 있겠니? 너의 기도는 잊지 않고 있어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줄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불을 지져라 너는 내게 불을 지져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와 기도가 또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 또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정금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 삶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